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전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데요. K-POP, K-DRAMA, K-FOOD, K-FASHION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 공부 그리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학이라고 하면 그 속에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정신세계도 포함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시대를 구분하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근대, 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혁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시민혁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은 시민사회, 인간중심의 세계관과 시스템으로의 대변역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어떤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는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울 김영옥 교수는 한국인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한국사에서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 동학이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다. 나아가서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 바로 동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계사와 겹쳐있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 이 동학이 있습니다. 먼저 동학의 영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천하의 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19세기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앞을 다퉈 땅 뺏기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입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북아의 작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1860년, 지금으로부터 162여 년 전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동학을 창도하였고 30여 년 뒤에는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 청일전쟁은 러일전쟁을, 러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능했던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에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 이후 그들에게 남은 적은 러시아였는데요. 결국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러시아는 밝한 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자 유럽 전역에서 전운이 조성되고 결국 1차 세계대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0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스는 증오의 세기라는 책에서 20세기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큰 전쟁이 끝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다. 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렇듯이 퍼거슨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러일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불씨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표방된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실제로 동학을 했던 분들의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남녀평등 등 근대의 이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학의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동학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는 동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워서 생각나는 동학은 인내천이다. 동학은 유불성 기독교를 합친 것이다. 이것은 동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동학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동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동학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동학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동학의 유래는 어디일까요?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동학을 창조한 사건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 천상문답 사건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24년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경상도 경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1세부터 행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채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천서를 가지고 오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천서를 받고 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은 3일 만에 이것을 해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더욱 기도와 수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856년에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49일 동안에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57년 천성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내원함이 아니라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떨어진 정멸보굴에서 49일 동안 기도와 주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1859년에는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1860년까지 그의 을묘천서 사건 이후에 5년간의 과정,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도월 김용호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추권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서 다만 명교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여기서 하늘님 강령은 문헌을 보면 천주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강령과 더불어서 명교, 이 명교란 바로 천명과 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증산도 도전해 보면 상제님께서 수은 최재호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드디어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천상문답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은 천도교에서는 이날을 천일이라고 하여 최고 기념일로 삼아 양력 4월 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문답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동학의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도원기서,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 유사인데요. 먼저 동경대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김용옥은 동학은 유구한 우리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며 동경대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성경이라고까지 평을 했는데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경신년, 음력 4월에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이 들려오거늘. 이 동경대전 포덕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바로 수은체제우 대신사 앞에 나타난 바로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는 상제를 몰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른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경대전의 이 장면은 바로 상제님과 최수은의 천상문답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은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 동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동학을 들어보았는데 왜 수은체제우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동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학의 창도는 상제님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천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통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용답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답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방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용답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분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저류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몫이 잃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재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재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재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 가운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궁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재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상제님께 올리는 재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은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우에 관한 기록은 수은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와의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은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군물공하였어라. 호천군걸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은 최재우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우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 운인 것이다. 수은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은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은이 등이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함으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미년에 직접 강세하느라. 1864년에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미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등이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함으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은 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에서는 수은 최재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상제님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고요. 이어서 소아주문하야 교인위하 즉 나의 주문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상제님께서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라는 천명을 내리시는데요.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위금지 원의대강.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에게 시천주 주문을 내리실 때 내가 시자와 정자를 아주 크게 썼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영세불망만사지 직위금지 원의대강을 운율로 내가 소리로 내려졌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주문은 상제님의 주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은에게 내려주셨다.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주문이 무엇이죠?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의 천주가 바로 상제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표현할 때 서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칭 천주. 그분은 바로 동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 상제다. 예수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사서오경을 다 읽어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님, 데우스는 바로 상제더라. 천주는 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죽어서 상제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증산도 도전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돌 김용욱 교수께서 최근에 펴낸 용담 유사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과 정신적 교류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럭저럭 창황실색하였던 내 정신이 점차 수습되어 갔다. 이때 하느님은 나에게 또 분부하신다. 방바닥에 백지를 편호하라. 여기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동경대전은 상제님이 천주님임을 알리고 있고 용담 유사는 상제님이 하느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님, 하늘님, 하느님이 상제님이고 그 상제님이 천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용어는 동일한 한 분,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제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상제님의, 하느님의, 천주님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이 시천주주를 송주한다는 것은 천주 아버지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세계, 조화신선문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종실록에서 선정관 정훈기가 고종에게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대체로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야 13글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전수해주고 또 그 다음에 8글자 직위금지 원의대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학은 스물한자 주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 효유해서 삼칠자 전해주니 무의화 아닐런가 삼칠자, 즉 시천주 주문 스물한자를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스물한자뿐이다. 동학의 핵심, 핵중의 핵이 무엇이냐 바로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주 주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동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천주주를 읽지 않는다면 그건 동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천주 주문을 사무치게 많이 읽어서 상제님과 교감이 되어야 동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경대전 포동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장생, 불로장생이죠. 무병장수입니다.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수행이 시천주주 주문 수행이라는 상제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주님 말씀입니다. 동학에 입도한 세상 사람들 그날로 변화되어 갈 것이니 이 지상의 신선이 너 말고 누가 있을 것이냐 저 천상의 신선이 아니라 지상의 신선, 그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동학에 입도를 하고 정식적으로 시천주주 수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수은 최재호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태울주는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즉,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신혜주와 여의주 2대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울주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삼신상제님이 주신 이 두 주문과 함께 수행하셔서 큰 결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